1타 강사의 강타 눌러주시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전복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강조를 하냐 지금 이 구간에서 힘을 응축시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핵으로 이슈를 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해요? 초존도체 그 다음에 여기서 세력이 나간게 아니라 개미를 터는 형식으로 애들 빼내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세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다? 중립자 치료다 뭐가 합쳐졌다? 재료와 이슈 플러스 세력이 들어갔다 그래서 한껏 끌어올려주면서 고점, 전고점 돌파에 고점을 찍어주며 다시 한번 더 이 악성 매물 내려와주면서 여기서 뭐 만들어야지? 지지선 만들어준다고 했죠 여기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 뚫는 고점 고점을 찍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자기사채소가 100억이라는 이슈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바닥을 눌림목이 생기며 쌍바닥을 찍어주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쓰리 바닥에 찍어주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쌍봉을 그리고 나서 눌림목 다시 똑같이 이쁘게 쌍바닥을 찍어주고 지금 이 수렴에서 힘을 응축시키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골든크로스가 있어주면서 힘을 응축시켜주는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락구간처럼 내려가는 것은 보이지만 아직 뭐 하락했다 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얘네들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만들어진 차트라고 제가 항상 처음부터 강조를 했어요 왜냐? 분명히 이 박스권 지금 차트 두 개가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다 털고 뭐 없다 세력이 없다 뭐 끝난 거다 라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랬으면은 자 쌍봉을 그려주고 나서요 이 박스권 이 지질 구간을 이탈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2,500원대까지 내려갔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눌림목이 생기면서 세력이 다 털어주고 울리죠 아 전혀 그런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차트냐 아직까지 힘을 똑같이 주면서 언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철지 이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간 이게 뭐가 있었어요? 중2차 치료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중2차 치료기 때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구간때 제가 뭘 보내드렸습니까? 9월 12일날 저한테 윗번호로 010 9014 8706번 문자 1번 보내신 분은 이렇게 1번 보내신 분으로는 제가 12일 화요일날 다음날 시초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1차 어디 잡았어요? 5,000원 잡았습니다 왜냐? 쌍봉이 한 번 좋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넘을 수 있겠다 라는 왜냐? 중2차가 있었으니까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1차는 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5,000원 잡아드리구요 그러면 2차 어디까지 왔어요? 7,000원까지 왔습니다 아 바화로 튀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한 번 눌림목 생기고 나서 이때 문자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렸어요 어떻게? 위에 010-9014-8706번으로 문자 1번만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눌림목대 반등 반등할 수 있는 구간대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수라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불암에도 추천 그리고 보이시면은 중2차 치료에 대한 이슈 기대감 반등공간에 눌림목급등 예상 이라고도 제가 써놨습니다 어떻게? 위에 010-9014-8706번으로 문자 1번 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하게 눌림목대 매수타임을 잡아드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 이 눌림목이 지금 한 번 더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구요 만약에 이 쌍바닥을 치고 마지막 바닥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에는 내려오게 되어있지만 흐름이 어떻게 가냐 잘 보세요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바로 급등한다? 이 바닥구간에 찍어줘 급등하면은 세력이 들어가 뭐가 나와요? 재료가 같이 합쳐져서 이때는 회전형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이 재료의 이슈에 힘어 힘입어 세력이 같이 합동한다면은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지만 아니시에는 이 지금 세력들 자 내립니다 내렸다가 어중란하게 내려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이 2500까지 아니어도 이 매물대에 경고점 전 고점에 있는 그 매물대까지 한껏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켜주는 왜냐 지금 무섭거든요 솔직히 여기에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개미들 기대감으로 어떻게든 원금을 회복하자 또는 모비스는 올라갈 거니까 물을 타자 라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미들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라고 하면은 개미들은 우르르하고 털어질 겁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세력이 한껏 끌어올리는 차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있는 분 이 이 고점에 있는 분 어떻게 어떤 타이밍 때 지금 내가 매집을 해야 되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12일 날 알려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타이밍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 13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번호로 010에 9014 8706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스 14일 날 5400원 이하 매수라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4일 날 다시 한 번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제가 5400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5400원 이하가 안 왔죠 보시면은 5400원 이하가 안 왔고 다시 한 번 상승해주고 내려가면서 오늘 어제 날짜에 5400원 이하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상가는 매도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일부러 가로 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 위에 있는 번호 010-9014-9014-8706번으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오픈합니다 어디서 내가 이 매수 타점 잡아준 곳 이걸 제가 오픈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10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위에 있는 010-9014-9014-8706번으로 문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1번만 보내주신다면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문자 1번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타점 알려드린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눌림목에서 반등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였어도 여기 샀어도 물 타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여기서 익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 돈 아쉬운 돈 내 피 같은 돈 절대 허투루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렴일 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제가 이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문자 1번만 보내신다면 위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문자 1번만 보내신다고 하면 타점 어떻게 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구독자 3만명 기념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추천부터의 경품을 드리는데 위 번호 010-9014-8706번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또 저희가 오늘 모비스 주주분들 타점 받아가시면서 이 경품도 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다 참여상도 있으니깐요 140만원 상당 물걸레 로봇 청소기도 있으니까 이 010-9014-8706번으로 문자 1번 보내시던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자 잘 생각하시는데 제가 괜찮다가 말씀드렸는데 010-9014-8706번으로 김치냉장고라고 보내셔도 되시고요 공깅정전기를 보내셔도 되시고요 귀뚜라미 온수매트 최다 참여상이라고 보내셔도 아니면 또는 이벤트 참여라고 보내셔도 타점 문자 보내드립니다 1번이요 상관없고요 2 경품 김치냉장고 공깅정기 귀뚜라미 온수매트 최다 참여상 이벤트 참여까지 경품이라고 보내셔도 문자 보내셔도요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꼭 구독자 우리 3만 명 기념 이벤트에 꼭 당첨되셔가지고 김치냉장고든 공깃청정기든 귀뚜라미 온수매트 치다 참여상 140만 원 상당의 물걸레 로봇청소기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위에 010-9014-8706번으로 이벤트 참여하든 김치냉장고든 귀뚜라미 온수매트 공깃청정기든 치다 참여상이든 1번이든 보내셔도 이 이벤트에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문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우리 모비스 주주분들 꼭 저희 같이 성투 하셔가지고 모두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타 강사의 강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2타 강사의 강타